안녕하세요. 선타입니다. 사진가를 위한 포토샵 하이패스 필터 세 번째 인물 사진 피부 보정 도자기 피부 만들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하이패스 필터를 이용해서 인물 사진 피부 보정하는 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샘플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원본 사진이고요. 이게 보정한 사진이에요. 다시 볼까요? 원본 사진, 보정한 사진 원본 사진, 보정한 사진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거는 원본이 제가 상업적으로 사진을 이용 가능한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았는데요. 이 작업자 분께서 보시면은 샤픈을 좀 많이 매기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선명도를 위해서 근데 피부 보정은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선명도는 올라갔지만 대신에 이 피부까지 다 이렇게 일어나 보이는 느낌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사진을 선명하게 하는 게 아니라 피부 보정까지 하는 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얘는 지우도록 하고요. 레이어창을 띄워보고요. 보정의 시작은 컨트롤 J 오늘은 두 장 복사해 놓고 시작할게요. 굳이 이름을 안 바뀌어도 되지만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배경 레이어 하이패스 적용 레이어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일단 인물 사진을 할 때는 선명하게 하는데 사람이 사람의 사진을 볼 때 어딜 보냐면요. 눈과 눈썹과 코 라인 그리고 입술을 봐요. 얼굴을 볼 때 그래서 눈이 흐리멍텅하면 사람들은 사진이 흐리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점이 잘못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눈이 선명하면 딴 데가 이상하더라도 이 사진은 제대로 핀이 맞은 사진이구나 선명한 사진이구나 잘 찍은 사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패스 효과로 선명하게 하는 거는 이 라인만 할 거예요. 굳이 다른 데까지 다 해버리면 이게 일어나겠죠. 일단 하이패스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필터, 기타, 하이패스 들어가서 오늘도 이것도 조금 과하게 먼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 그 다음에 오버레이 가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눈은 더 선명해졌어요. 눈, 코, 입, 눈썹은 선명해졌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카락도 이상해지고 피부도 더 일어났죠. 눈은 선명해서 좋지만 이렇게 일어나 버렸으면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인물 사진을 할 때 샤프만 줘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어? 나는 이쁘게 사진을 찍혀줬으니까 선명한 사진을 줘야겠 라고 하겠지만 여자들은 차라리 선명하지 않은 사진을 원하지 이렇게 적나라한 피부의 사진 과장되게 이렇게 일어나는 사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줘봤자 욕만 먹어요. 너는 사진을 왜 이따구로 찍냐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사진 절대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오늘은 하이패스 기능으로 피부까지 보정을 할 건데요. 하이패스가 선명하게 하는 기능인데 어떻게 피부 보정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 하이패스 적용 레이어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J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하이패스 선명 적용 이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얘는 하이패스 흐림 적용이라고 이름을 바꿔볼게요. 하이패스를 두 겹으로 해놨더니 아주 그냥 사진이 난리가 났죠.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얘만 가지고 먼저 선명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어딜 선명하게 하느냐 아까 보여드렸죠? 이 부분만 선명하게 할 거예요. 다시 Alt를 누른 상태로 Layer Mask를 눌러주시고요. 키보드 B를 눌러서 키보드 B를 눌러서 브러쉬를 선택하시고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불투명도는 100으로 갈게요. 자, 가고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Layer Mask는요. 이 까만 데는 적용이 안 되고 Layer Mask에서 하얀색이 표시된 데만 방금 이렇게 했던 하이패스 필터가 왼쪽에 있는 필터에 효과가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브러쉬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칠해주면 돼요. 선명하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칠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칠해주시고 이렇게 칠해주시고 눈썹까지 굳이 이런 머리카락 이런 건 제가 보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오늘은 눈썹 이렇게 보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입술 원래대로 하면은 좀 더 이거를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굳이 이거를 신경 써서 할 정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제가 오늘은 옵션을 설명해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드리고요. 피부가 보통 이제 코를 한번 잡아볼게요. 코라인 보통 보정을 하실 때 다른 분들은 피부 보정을 먼저 한 다음에 작업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하이패스 기능을 이용할 때는요. 여러분 하이패스 기능을 먼저 한 다음에 피부 보정을 나중에 하시면 돼요. 그거는 좀 이따 효과로 보시면 아실 거고요. 보시면 눈 있는 데와 입술과 코라인만 이렇게 선명하게 제가 해버렸어요. 첫 번째 작업은 끝났고요. 두 번째 작업 얘는 보시면은 하이패스를 아까 적용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이미지 조정 반전을 누르실 거예요. 컨트롤 I 그래서 반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요. 사진이 흐려졌죠. 하이패스가 선명하게 하던 기능이 반대로 흐리게 하는 기능으로 바뀌었어요. 하이패스 자체가 디테일은 살리면서 사진을 선명하게 하는 기능이잖아요. 그쵸? 얘만 보실까요? 자, 반전을 먹이기 전에 이 상황이었는데 컨트롤 I 반전에 단축키 눌러볼게요. 반대로 돼버렸죠? 선을 먹이는 느낌에서 이번에는 면을 먹이는 느낌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가우시안 블러 쓰는 분들 많아요. 가우시안 블러 쓰는 분들 많은데 가우시안 블러와 이 하이패스를 흐림으로 적용하는 거에 가장 큰 차이는 아, 흐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다. 얘를 반전 적용이라고 바꿔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복사하고 가우시안으로 줘버릴게요. 가우시안은 선명도 자체가 떨어져 버려요. 보세요. 얘는 가우시안으로 줬을 때고요. 피부는 뭉개지긴 했지만 선명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컨트롤 하이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부분은 살아요. 전체적인 그 선명도 그 선명도 자체는 죽이지 않아요. 얘가 그쵸? 선명도 자체는 죽이지 않고 이렇게 피부만 문질러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우시안 블러 쓰지 마시고요. 지워버리고 하이패스를 반전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했는데 거꾸로 쓸데없는 부분들까지 다 흐려져 있죠? 자 다시 알트를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를 입힌 다음에 브러쉬 툴을 눌러서 이번에는 거꾸로 여러분 선명하게 하는 게 아니라 피부만 피부만 보정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문질러주시면 보세요. 진짜 이거 답이 안 나와 하는 피부들도 쫘아악 마우스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쫘아악 이렇게 도자기 피부가 돼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이패스 기능으로 반전시켜서 하는 피부보정이 가장 좋은 점은요. 디테일이 살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진짜 그 막 민들민들한 떡보정 사진 있죠. 피부 떡보정 사진 이게 피부가 음영이 하나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의 디테일은 다 살아 있어요. 그쵸? 피부의 디테일은 다 살아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진이 더 더 피부의 디테일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모델이 더욱더 돋보일 수가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보세요. 아까는 이런 사진이었는데 보시면은 피부에 살짝 잡티라던가 이런 게 보여요. 피부에 그 질감이 다 살아있죠. 그렇지만 피부에 느낌이 엄청 좋아졌어요. 차이가 완전 다르죠? 여기다가 하이패스 선명하게 했던 맨 처음 하이패스 립해버리면 이런 느낌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사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피부가 이런 사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뭔지 이해 가시죠? 보통 분들은 피부 먼저 보정하라고 잡티 같은 거 먼저 보정을 하고 말씀을 하시지만 뭐 이것도 피부 보정이긴 한데 하이패스부터 먹인 다음에 나머지 잡티 이런 거를 보정하시는 게 편해요. 자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은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초보분들이 보정하실 때 가장 크게 실수하시는 부분 얼굴만 보정을 하세요. 얼굴만 보정하고 이런 데는 보정을 안 해줘요. 등에 이런 거 막 헐 보이고 이러는데 이런 거 보정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굳이 선명하게 보일 필요가 없죠? 이렇게 흐리게 보여야 되는 데에서 다시 브러쉬를 눌러서 없애버리도록 할게요. 흐리게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등 있는 데가 흐려 보이잖아요 하실 수가 있어요. 귀찮잖아요. 일단 일단 다 문질러 버린 다음에 이렇게 다 문질러 버린 다음에 디테일은 어떻게 살리냐면 목도 여러분 보정하실 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은 그냥 디테일을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쁘게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뭐 손이니까 뭐 이 정도만 조금 해줄까요? 좀 보기 싫은데 이렇게 살짝살짝 해주시고요. 털이 많으시네 이번엔 자 이런 식으로 피부가 보이는 모든 것은 보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 이 부분 선명함을 살려야 되는데 일부러 죽여서 하고 있죠? 왜 그런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전체적인 피부를 이렇게 도자기처럼 밀어버렸어요. 근데 이쪽에 선명도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는 키보드에 X키 키보드에 X키를 누르시면은 까만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하얀색으로 효과를 먹이고 있었잖아요. 반대로 얘를 없애버릴 거예요. 줄여서 이렇게 라인을 띄우는데 보시면 너무 이게 차이가 나죠? 이럴 때는 여기 있는 불투명도를 한 70정도만 줘볼까요? 줘보고 한 번만 살짝 70도 많네. 자 50으로 줘버릴게요. 불투명도 50으로 50도 많다. 30 30 살짝 3만 보일 수 있게 그쵸? 여기도 다 죽었으니까 살짝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피부 보정이 끝났어요. 이번에 잡티를 보정할 건데요. 이 3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아래쯤에 레이어 병합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 버전으로는 머지데이형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축키가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2를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를 합쳐져요. 자 그래서 하이패스 적용 사진 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리고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확실히 사진이 바뀌었죠. 여러분 이 새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고맙습니다.